안녕하세요. 포마스업부의 강찬성입니다. 이번에는요. 조건부 확률 표가 주어져 있네요. 표가 주어진 조건부 확률 문제야. 조건부 확률은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지 뭐. 그죠. 한번 써볼까. p a bar b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해야 항상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분모 헷갈리고요. 본자에는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것이 조건부 확률값 구하는 방법이다. 그쵸. 이거를요. 이거를 확률값으로 구하는 게 이제는요. 정의에 따라 가는 건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확률값을 쓰지 않고요. 경우의 수. 네. 서로 다른 지금 비율이 어떻게 해요. 다 남자 여자 한 명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명수로서. 즉 na 분의 n 애교업이 이렇게 처리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주어진 표가 쭈르르 있는데 표는 안 그릴게.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명의 대학 탐방 활동을 계획했어요. 아래 표는 대학 a, b의 대학 학생들이 희망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9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한 학생이 a 대학의 탐방을 희망한 학생일 때 슬롯이. 그러니까 a 대학을요. 탐방할 것을요. 희망했다 이거죠. 희망한 학생. 이 학생들. 이 학생들. 이 희망한 학생들이요. 이 학생들이 몇 명이야 지금요. 그 표를 읽어주면 a 대학을 희망한 학생이 50명. 전체 90명 중에서 a 대학을 탐방하기로 희망한 학생이 50명이야 50명. 1반에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 7명. 2반에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6명. 3반에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11명. 여학생이 총 몇 명. 50명이 a 대학 가는 걸 희망했어. 이게 전체 경우에 전체 조건 걸린거지. 그치. 조건이 뭐냐면 a 대학을 희망한 학생들 이들 중에서 이들이면서 a 대학을 희망하면서 이 학생이 3반 여학생의 확률이요. 3반 여학생 몇 명. 11명. 그러니까 a 대학을 희망한 학생 50명이 있잖아. 그중에서 a 대학도 희망하고 그 다음에 3반 여학생이 11명이니까 50분의 11이요. 개념만 알고 있다면 확률값을 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얼마다. 50분의 11.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려워? 다시. a 대학을 희망한 학생들이 전체야. 그게 50명. 그 다음에요. a 대학을 탐방을 희망하면서 3반의 여학생인 것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잖아. 50분의 11.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됐어요? 이해갔죠. 만약에 이거 해설대로 풀면 다음과 같죠. p a는요. 사건 a를 뭐라고 할까요? a 대학을 탐방하기 희망한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요. 전체 90분의 50이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에요. p. 애교비는요. 애교비는요. a 대학을 탐방하면서 사건 b를요. 선생님이 b를 3반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3반 여학생. a 대학을 희망하면서 3반 여학생이 11명이니까요. 전체 90분 중에서 a 대학 탐방 3반 여학생 11명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9분의 5. 다시요. 9분의 5. 좋아. 90분의 50이죠. 90분의 50. 9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확률로서 얘기할 때고. 어차피 약분되면 똑같은 결과가 b죠. 지겠지. 그러니까 조건 확률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조건 걸렸어. 그게 전체 아이자. 그렇죠? 해당 사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건 a가 발생하고 b를 만족하는 그러한 확률값이건 또는요. 비율이 같을 때 어? 지분이 같을 때 그럴 때 경우의 수건 상관없이 정답 구할 수 있어야 돼. 조건부 확률은 빠짐없이 매번 출제된다. 꼭 맞도록 해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 문제 풀리는 여기까지입니다.